8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네이버 브이라이브 플러스에서 최강 보컬 유닛 슈퍼주니어의 케어라이저 비욘드 라이 푸르게 빛나는 우리의 계절 더 모먼트 위러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KRY의 비욘드 라이브에서는 KRY만의 감성이 듬뿍 담긴 무대뿐만 아니라 동화 컨셉 아래 볼거리 가득한 무대들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 메시지 응원... 아... 우리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최고의 유닛이죠 KRY가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하모니를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우리 규현 려욱 예성의 KRY 콘서트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러 오실 거죠? 제가 잘 키운 우리 보컬 제자들 이 친구를 비롯해서 제가 잘 키운 우리 보컬 제자들 셋이서 노래하는 쇼 우리 비욘드 라이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친구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저도 안방에서 잘 보고 있을게요 많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귀청소하세요 규현 려욱 예성 K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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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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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